안녕하세요 저는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20대 여성입니다 부모님이 관리해 주던 보험들을 앞으로는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에게는 종친보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보험만큼은 정말 잘 챙기고 싶은데 저에게 맞는 보험 리모델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례자분은 20대 중반 중반에 선생님이 빨리 리모델링 해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일단 사연을 만나보니까 참 마음이 기특하죠 20대 여성분 이제 취업에 막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보험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부례자분의 좀 기존 보험 상태가 좀 어땠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사례자분은 30대 중반에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이었는데요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던 보험을 본인이 관리를 하려고 받아왔는데 가입된 보험을 보니까 종친보험 하나 암보험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친보험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진단금 각 2천만원 수술비로는 암수술비 300만원 질병수술비 300만원 입원비는 암 5만원 질병 2만원 이셨고요 암보험은 암진단금만 2천만원 가지고 계셨는데 10년 갱신 상품으로 4년 후 만기가 되는 상황이고 납입 보험료로는 합계 약 27만원 정도 납입 중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기는 한데 의뢰자분에게 맞는 보장 금액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일단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네 우선 사례자분께서는 부모님께서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을 이제는 사례자께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심보험으로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과 특약들이 함께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보장 범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암보험은 10년 갱신형으로 앞으로 4년 후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례자의 나이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례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알맞은 보험으로 추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사례자분께는 좀 맞지가 않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니까요 종심보험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종심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심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관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되는 사망보험을 말하는데요 이 보험에는 특약이 함께 가입되었을 시에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 특별한 사유 외에는 사망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혹시 MC님은 종심보험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망보험금 이외에 종심보험에 있는 다른 기능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종심보험의 기능 중에는 추가납입, 납입유예, 연금전환, 납입면제, 피보험자 변경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여 미래의 납뿐만이 아닌 2세대 자녀의 끝까지 물려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심보험의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이라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주계약의 비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러므로 종심보험에 가입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유고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대비해야 하는 가장하게 주로 필요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종심보험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종심보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종심보험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종심보험은 100%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로또를 보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다른 보험들도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심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한 이야기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다고 한 거지 종심보험만 놓고 보면 장점 또한 많은 보험입니다 상황에 맞추어 활용을 잘 하신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보험인데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도와드렸어요 종심보험은 안 좋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만약 지금 종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점검 받아보시거나 활용할 수 있게 조언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종심보험을 잘 활용하셨는지 일단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앞서서 발병 위험률이 높은 다른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가족력이 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들이 좀 있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투병하시다가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당뇨병, 어머니는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계셨고요 이처럼 안타깝게도 가족분들이 한 가지씩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에 의뢰자분도 보험으로 잘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대비를 좀 해야겠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교시에서 자세히 알아봤듯이요 뭐 가족력이 상당히 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뢰자분 당뇨의 대비를 좀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그 자체로도 힘든 질병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건데요 흔히 알려진 당뇨 합병증으로 뇌졸증, 심근경색, 하지절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삶의 질에 크게 떨어뜨리고 사명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신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당뇨병이 발생하면 혈당이 높아져 우리 몸의 혈관이 상처를 입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동맥 강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자분은 가족력을 보면 알듯이 폭넓은 혈관 질환 쪽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외할아버지께서 뇌졸증으로 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뇌졸증이 혈관 질환에 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뇌졸증이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질병 모두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보장이 되는 혈관 질환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기존 보험의 뇌졸증 또는 뇌출혈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된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보험이 옛날 보험이고 아니면 한두 가지밖에 질병에만 극한되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일단 현재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다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고지혈증 어떤 질병이고 질환 역시도 가중력에 좀 해당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고지혈증이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으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가중력과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의뢰자 분의 모친께서는 가족성 복합 고지혈증이셨는데요 유전적으로 되물림되는 유형이라 만일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해당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자녀 또한 해당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유전제에도 혈관 속 지방 수치가 발현될 인자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심해지면 혈액 내 중성 지방이 상승하면서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혈신증 심근경색, 내졸등 등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고지혈증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의뢰자 분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고지혈증이 과정력과 정말 그 일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오늘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의뢰자 분의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바꿔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먼저 사례자 분은 20대 여성이며 사회 초년생으로 종신보험보다는 먼저 준비할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질병 상해와 관한 보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을 해드렸는데요 감액 완납을 하면서 기존에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는 부분은 사망보험금 말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여성분인 걸 고려해서 5천만 원을 그냥 가지고 가셔야 하기에 질병보험금과 동시에 보험금은 완납 처리해 드렸고요 가족료약을 생각해 혈관질환 진단금과 수술비를 준비해 드렸고 암에 대한 보장은 표적 항암치료금으로 보완해 드렸습니다 상해 쪽도 빠질 수는 없는데요 상해 쪽은 운전자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원래 좀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이라는 걸 해주셨습니다 감액 완납? 어떤 뜻인지 와닿지가 않아서요 어떤 기능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감액 완납이란 계약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나 그 이외의 경우들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의 환급금으로 보장을 낮춰서 일시금으로 다 보험료를 완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